그리고 바깥으로 터치라인에서 다시 한 번 스로인 전개합니다 오른쪽에서 볼 전개받는 창원입니다 툭툭 치고 갑니다 우측 측면에서 앞으로 보내줍니다 박스 한쪽 들어왔습니다 슈팅 골 창원시청의 선취골 무반전 54분 1대0 앞서가는 창원시청 굉장히 이번에 한 번에 좋은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창원시청 득점까지 성공시켰던 창원시청축구단 왼쪽 측면을 공략해봤습니다 앞쪽 바라보면서 크로스 높게 갑니다 히닉 그리고 슈팅 골 서울이랜드가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후반전 72분 1대1 동점을 만드는 서울이랜드입니다 교체 투입됐던 정성호가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정종용 감독은 교체 카드가 적중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나간 정도 보고 나가 가겠지 에이 히트에서 정정하겠습니다 11번 김정환 선수가 에그 6